어... 집에만 있어으니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네 음... 동물원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을까? 동물 친구들도 나처럼 심심하겠지? 늘신한 키다리 기린 아저씨 장꾸러기 아스코알라 깡충깡충 캥거루 속눈썹이 멋진 낙터 언니 어젯밤 꿈에서 만난 코끼리와 침콩도 보고 싶다 뭐라고요 아빠? 동물원 가는 대신에 동물 변신 놀이 해주신다고요? 우와 좋아요 역시 우리 아빠는 최고 아빠 부등에 차면 기린기 대고 아빠 등에 엎드면 코알라 대고 아빠 배 안기장 김거루 대기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동생하고 올라타면 낙터가 되고 흔들흔들 걸으면 코끼리 대고 약속 팔에 매달리며 김콩이 대는 우리 아빠는 최고 우리 아빠가 한번 명상복io 우리 아빠가 장난치네 부ласт범 너무 재미있게 solemn 정말 재미있게 인공이 진짜 믿는다 너무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구독자 농장으로 Vlad일주 Bloche 박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